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40일 만에 처음 아침방송 실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1월 30일로 이제 방송을 중지하고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권 정도를 집필을 완료했고 책이 만들어진 대개 한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첫 번째 책인 도둑놈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라는 부분들이 아마 온라인 서점에 배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철두천명에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한 20권 정도를 왕관할 그런 예정이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준비가 끝난 작업들은 도둑놈들 2권이 2022년 대선은 어떻게 훔쳤는가 도둑놈들 3권은 2022년 대선은 무슨 짓을 현장에서 했는가 도둑놈들 4권은 2022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훔쳤는가 도둑놈들 5권은 시군구청장 선거는 또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가 6권은 좌파 교육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그리고 전국의 교육감 선거는 좌익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가 이것이 7권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나서 자라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큰 덕을 입은 내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서적들을 장편소설처럼 1권 2권을 시작해가 20권까지 쓰는 적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공직선거를 시작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 부정선거까지도 마지막까지 완결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전산조작범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납치한 상태에 있는가 이 문제를 그냥 뱃속까지 파헤칠 겁니다. 저는 자리를 탐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고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실과 반듯함과 정의로움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까발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상태라는 것은 조선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민들의 사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선거 사기범들과 선거 조작범들이 산출직 공직자를 뭡니까 선택하고 국민들은 투표일에 떨러리를 서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젊은 날 글 쓰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또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작업을 여러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을 좀 대해 주시고 나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책을 나라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인들에게 널리 널리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권력을 어떤 식으로 도덕질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아무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서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다시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만든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시 대한조작공화국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일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책은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부터 훈련도 제대로 받았고 제 성품이 뭘 하게 되면 집요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뭡니까 조작범들이 꼼짝마 하는 그런 상태로 정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쉽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손자, 손녀를 가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도자를 스스로 힘으로 뽑는 민주공화국 정도는 우리가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배가 불러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냐 그거를 저는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성열이라는 사람이 침묵하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침묵하고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유병호 여러분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폼을 잡더만은 침묵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 눈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고 저는 그들처럼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사심없이 글을 쓰는 겁니다. 사기범들을 고발하는 책을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타락하고 조작되는 것을 낱낱이 여러분들 가리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에서 낮에는 여러분들 일하고 생업을 위해서 밤에 분석작업을 통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제야 전문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놈들 간담이 선을 할 겁니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발각 안 될 거로 알았을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걸로 알았을 겁니다. 왜 국민들을 도다리나 넙치나 방어나 방어처럼 여러분 여겼겠죠. 개돼지들이니까 그냥 선거 결과 이런 발표하고 땅땅땅 치면 입 다물 것이고 몇 사람이 와구와 그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게 되면 다 입을 다물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호를 저는 2월 28일 황교안과 민경욱은 3월 1일 날 사전특별 위험을 경고한 제목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 먹고 여러분들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국민들을 건박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온갖 조작질을 다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을 우리가 가려내가지고 그들을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여러분들 수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방송 40일 만에 시작하고 이 방송을 계속하다가 제가 지금 유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를 어떻게 도덕질 했는가를 다루는 유권입니다. 책도 그렇게 다 두껍지게 않게 썼으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좋을 겁니다. 책을 쓰다가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방송은 중진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방송시간을 예를 들면 화수목을 이번에 한 2주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조금 줄였다가 그 다음 또 좀 편안하면 또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사기범들 잘못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 고발한다고 내가 입을 다물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 실수한 겁니다. 세상에는 금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며 입을 다무는 인간이 있지만 세상에는 그래 야 이 도농놈들아 너희가 무슨 짓을 했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책들은 다 그겁니다. 야 이 뭐더라 너희 이 짓 했지 어느 놈이 했냐 박찬진이 이건 누가 했냐 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이 2022년 지방선거를 네가 진두지휘했잖아 사무차장 전 사무총장 대행으로 윤석열이 등장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그렇게 조작제를 해 에이 인간들아 여러분 온라인 서점에 다 이렇게 토요일날 올려갑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읽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쁜 도둑놈들을 자 여러분 오늘 월간만에 방송하니까 여러분 뵈니까 반갑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아침이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차게 방송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세밍 컷